무거운 질 어떻게 했어? 볶은 거? 나 엄청 좋아해 우리 집 시켜보니까 좋아해 아지야 아지 간식 먹었잖아 누가 보면 간식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는 줄 알겠어 어? 너는 말처럼 아지야 너가 먹을 수 있는 게 살이 왜 이렇게 많이 쌌는지 왜 또 먹으려고 해 할아버지가 살 빼래 아지야 콩나물 먹어야 맛있다고 어렵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몰래 주잖아 그치? 응 주지 많이 먹으러 가 아지 주세요 주세요 지금 막 눈이 바빠 지금 눈이 바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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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야? 응 아 지금 쳐다보고 있네 응 쳐다보고 뭐라도 떨어질까 봐 눈이 어디로 가시나요 아지님 눈이 바빠 아직 지금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파 안 Pixie ятно альной